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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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 벌써 7천 명이 들어왔어요. 어. 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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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벌써 만명이 오셨어요 어? 부산에 사는 터키사람?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터키사람이 오셨네 신기하네 오늘은 라이브를 왜 했냐면요 여기 한국거 하시는 한국팬들 많으세요 한국어 많이 한국어 할 수 있는 팬분들 많이 계시죠? 정남 안녕 난 내 사랑에 온다 이건 내 사랑에 온다 난 내 사랑에 온다 난 내 사랑에 온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 있죠 으 음... 노래 불러 줘요? 아픈 기억을 눈 감고 그때를 애써 꺼내는 안녕 일본 오늘 여러분이 부른 이유가 어 이제 한국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 오시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했던 어 이제 작살 치킨이 이제 닿게 됐어요 그쵸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어 작살 치킨에서 이제 마지막을 어 작살 치킨 내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해요 나를 잡아서 많은 이제 패밀리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숨겨둔 노래 좀 들려 드릴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 음 으 장난이에요. 이런 노래는 없어요. 오늘 이 노래 들려드리고 잘래요. 오늘 날 좀 어린 노래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을 바꾸러가 바쳐 하늘을 밟아 땅을 바쳐 달라지는 눈빛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죠? 어쨌든 오늘 할 말은 이게 아니었고요. 그 조만간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놀러왔던 작살치킨 있잖아요. 잠실에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들 날 잡고 공지해 드릴게요. 거기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추억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작은 버스킹이라도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전 자요. 잘 자요. 흠흠 흠흠 감사합니다. 네, 전혀 울지 않고 있었어요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, 오늘은? 어떤 걸 해볼까요? 여러분들은 하라는 걸 해볼게요, 제가. 음, are you okay? I'm okay. You are... 왜 울어? 아, 우는 그냥 연기. Yes! Cry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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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y. Hello, Flamme. Are you now? 자, 좋았다. 좋았다. 아우, 최고. 오, 최고. 오, 최고. You are speaking English, well? You are speaking... I'm a little bit speaking English. You are speaking English. Hola, I love you. Let me bless you. Oppa, marry me. Oppa, Oppa. You are speaking English... It's not what you are but, I'm speaking English... Yeah, now... I love you. os mean English很űen Yeah, and... 으 으 으 자야겠어요 졸려요 다들 어디 한국 아 한국 언제 와요 음 머리 스카 컴 코리아 왜 리즈 유가 이즈 왼 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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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